자, 이 강면들은 여기 인터넷으로 구입이 돼요. 여기 카페에 가셔서 복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강하게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그거 제가 소개해봤고요. 이거는 제일 싼 거예요. 진짜로 멋있는 것도 복면가왕에 나오는 진짜 안경들이 4천원, 5천원이면 하거든요. 방학 때 무슨 연수 가슴 하시고 완구 골목 하셔요.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하시면 돼요. 수업 아이디어도 거기서 많이 나와요. 자,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그 4분 나오셔서 노래를 해보시겠습니다. 자, 팁 드립니다. 자, 반주만 나와있는 음악은 어떻게 보느냐? 타라오케 타라오케가 영어로 쟀어요. 영어로 해서 반주를 타라오케라고 합니다.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, 4분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이거 숙련이 못 알아봐.